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화학 6평 20번 학습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컨셉으로 쌤이 퀘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6평 사실 시간 배분을 좀 잘 했다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을 거고 시간 배분이 좀 빡셌다면 어려운 시험이었을 건데 보통 학생들이 20번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했어도 오답노트를 너희들이 했을 것 같은데 오답노트를 해보면 어? 20번? 당연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맞추었던 아이들은 너 내가 맞췄네. 끝. 보통 맞추면 다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게 좀 틀렸어. 시간 배분이 좀 이제 뻑이 나서 내가 20번까지 못 풀고 틀렸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너무 쉬운 거네.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오 쉬워. 패스.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는 거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좀 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온 요즘은 이제 실모의 이제 홍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많이 나온 문제들이 있지만 자 그런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에 모두 맞추는 연습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희 6평이랑 9평은 왜 치는 거야? 얘랑 비슷한 패턴으로 너희에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출제자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손을 봐서 수능에 내겠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최상위권 학생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이 다 풀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볼게. 선생님은 이거 사실은 이제 노가다로 해설강의는 찍었는데 내가 풀 때는 쌤 그래프로 풀었어. 난 그래프 면접으로 풀었어. 근데 쌤이 해설강의 찍기 전에 풀 때 나의 조교들한테 이거 풀어봐 라고 했더니 조교들 역시 다 다양한 패턴으로 풀던데 이 문제는 너희가 연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때? 노가다 계산이지. 사실 이게 몰과 기체나 몰과 질량처럼 되게 어려운 되게 복잡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로 보통 이렇게 말하죠. 무지성으로 그냥 풀어도 괜찮아요. 맞죠? 그래서 노가다로 너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 이 C 여기 C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하는 실험 위에서 반응이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만 알면 너희가 노가다 계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지? 노가다로 그냥 하나하나 실험 원, 투, 쓰리 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너희가 이거 자, 봐봐 이거 우리에게 다양한 실험 다양한 실험표로 나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뭐 자, O, W에 자, B를 조금씩 첨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가 첨가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첨가 그래프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자, X축은 뭔데? 당연히 첨가한 B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자, Y축 같은 경우는 너희가 다음 C와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하는 걸 줬기 때문에 Y축을 이제 총 부피의 몰수다라고 생각하면 너희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능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지 이런 그래프가 되는지 따위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쿵 변형을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 풀어봤을 때 그닥 시간이 많은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다 풀어봐야 돼. 1, 2, 3 다양한 버전으로 꼭 너희들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냐면 이건 역시 첨가 그래프인데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어, Y축은 당연히 첨가한 B이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X축을 총 몰수 몰수는 이제 부피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쓰지 않고 어떻게 그래프를 풀어보냐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뭐 C기체의 양분에 전체 기체의 양이 나오잖아. 왜 E 같죠? 어, 그러면 너희들이 자, B를 예를 들어 W 넣었을 때 W 넣었을 때 C분의 총기체의 양이 나오지? 그럼 쌤이 대충 한 칸 쓰고요. 얘는 네 칸을 쓸게. 자, 그리고 뭐 실험이 이제 종결된 실험 2에서 내가 원, 둘, 어 자, 네 칸 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C분의 총기체의 양이 얼마가 돼? 한 칸이 되잖아. 그럼 너 있잖아. 이런 그래프가 뜨면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과거 평가원 기출을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아, 이거 어떻게 내야지 애들을 낚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찾은 문제풀이 방법인데 이거 되게 괜찮아. 자, 이봐. 너 있잖아. 그래프를 첨가한 B의 물수 그리고 C분의 전체다라고 한다면 요 면적이 어때? 4 곱하기 1 4야. 자, 그 다음번 자, C를 내가 B를 4W 넣었을 때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요 면적이 어때? 4야. 허! 그럼 얘들아 이 면적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면적 자, 쌤이 면적을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C몰수분의 총몰수지 자, 그리고 X축이 뭔데? 첨가한 B몰수지 그러면 봐봐. 이 반응이 반응 종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돼? 자, 이 면적이 자, 잘 봐. 내가 B를 K만큼 넣어. 그러면 C는 넣은 만큼 나오니까 T만큼 나온다 치자. 자, 내가 B를 2K만큼 넣어. 자, C를 뭔데? 2T만큼 생성된다라고 치자. 궁극적으로 반응이 종결되기 전까지의 얘들은 뭐야, 약분이 대해서 이 값이 어떻게 돼? 일정하단 말이야.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부피의 변화가 4, 4 없어. 이 말은 반응 종결까지 총몰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뭔데? 처음에 존재했던 이 A의 계수가 E였기 때문에 얘의 감소하는 감소율과 얘의 증가하는 증가율이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1, 4, 4, 1 보고 2를 찍고 바로 풀었어. 어떻게? 노가다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면접 그래프라고 하는 게 쫙 세팅이 되어서 2를 찍고 푸니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 특히 선생님은 사측 연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노가다 계산이 빠른 학생들은 이렇게 푸는 것도 추천하지만 내가 좀 실수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러면 더 아름다운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더라도 평가원 모의고사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 반드시 여러 스타일의 문제로 푸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하게 너희들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봐봐. 만약에 이번 수능에도 이런 20번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까? 이걸 예를 들어서 상대값으로 낸단 말이야. 우리한테. 이걸 나중에 예를 들어 상대값으로 낸다면 내가 이걸 노가다로 풀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첨가 그래프를 했을 때 내가 실수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상대값으로 나온다면 이 상대값을 이용해서 면적 그래프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상대값으로 나온다면 그릴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세팅할 수 있는 건 상대값은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A의 계수가 C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 그래프 정도로만 바로 풀 수 있어. 근데 봐봐. 상대값이 있든 없든 간에 1번 2번은 있고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니까 그래프 면적으로 푼다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A의 계수는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즉 이게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해보고 오케이 공부를 해보고 이제 내가 출제 잘하면 어떻게 어렵게 될까? 그러면 이게 상대값이네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안 주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해서 단서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패턴을 좀 물어본다면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봐야지. 나는 겁나 어려운 문제에 5개를 1시간 동안 고민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평가원 기출이 여러분 나왔잖아. 평가원 기출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 평가원 기출이 나왔을 때는 너희가 스스로 내가 출제자라면 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걸 꼭 꼭 이 1시간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화학은 고인물이 많잖아. 그러면 제수 아니 N수 3수 정도까지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네라고 안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재 고3 이거나 아니면 그냥 제수를 했는데 수학 점수를 지금까지 올린다고 화학 공부를 약간 이렇게 애들이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수학이 어느 정도 되니까 화학은 무지성으로 막 풀어도 답이 나오니까 무지성으로 풀어요. 라고 하던데 이제는 지성 있게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가원 문제는 돌고 돌고 맞지? 돌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C분의 총 몰수 전체 기체의 몰수가 나온 건 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오래전이지 대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C분의 총 몰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누가다로 푸는 방법도 어렵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푸는 거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이거 쉽거든요. 다 풀어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방금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한번 연습을 해봐야 하는 거고요. 또 2019년 9월에 났던 모의고사 사실 쌤 이 문제 풀 때 와씨 노가다 말고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에서 뭐 이 면적에 대한 단서를 찾고 항상 그 이후에 쌤은 이 면적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풀었던 기억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쭉 풀어보고 내가 문제풀이 스킬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연습 꼭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2020년도 9월 모의고사 사실 이건 전체 분의 C의 양으로 나와 있고요. 일정한 질량에 일정한 B의 질량이 이제 첨가한 질량이 아니라서 이건 사실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풀이법이 핵심 키였는데 질량 보존 법칙 그래도 이걸 다르게 조금 바꿔서 요즘 스타일로 6평 스타일로 변형을 한다면 출제자가 어떻게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선생님 정말 너희 실력이 수직 향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을 좀 풀어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쌤 화학 반응식은 이제 좀 되거든요. 근데 자꾸 몰과 기체에서 뻘짓 산소 잘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뺏기는데요. 다들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잘 세팅해놓고 시간 단축해놓고 뭐 노가도로 막 노가다로만 풀 수밖에 없는 게 몰과 진략 몰과 기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시간을 좀 많이 쏟을 수 있는 시간 배분도 이런 걸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거 꼭 공부했으면 합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과학탐구는 6월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수학공부 하면서 과탐 내 선택과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아마 구평 수능까지 잘 점수가 만족하게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